오, 잘하시는데? 이러니까 의상이 어울려. 너무 알맞는데.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울치면 그만 이 모습을 나는 왜 이렇게 긴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. 창틈에 기다리다. 너무 좋아. 아, 실력자. 실력자 했으면 좋겠다. 이거 딱 쓰대에서 듣고 싶어, 여러분. 이거 듣고 싶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제가 우리 임호성 씨 춤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잘 봤어요. 제가 볼 때는요. 이쪽 청자켓 입은 분은 실력자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자켓 입은 안경 끼신 분은 실력자 같아요. 선배님, 그거 반대예요? 아니요. 반대요? 반대죠. 나는 반대 아니라고 봐요. 왜요, 왜요? 저 분은 실력자입니다. 청자켓을 입으신 분이 노래에 내공이 있으신 분이고, 저 갈색 자켓 저분이 책을 많이 읽은 내공이에요. 어, 그러네요. 어, 그래? 실력자가 아니에요. 어, 그래? 나랑 둘이 두 개인이 바뀌었네? 상민이 어떻게 하면. 이거 어떻게 해야지, 바뀌었나요? 한번 해보자. 아니, 그거 둘이. 으악! 으악!